네 불리다 마사드 입니다 오늘 이제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각오는 했던 거지만 약쟁이들 협박이 계속 몰아쳐서 원래는 익명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저희 가족을 죽이겠다 우리 부모님을 죽이겠다 뭐 이러면서 인스타를 어그로를 끌려오는 건지 아니면 뭐 펜타를 막혀가지고 아파 뒤져가다가 정신 나버린 건지 모르겠는데 딱 한마디만 할게요 제발 오세요 칼들고 제발 부탁입니다 네 근데 저도 칼들고 싸워드릴게요 네 책임지질 못하셨어요 왜 그럼 씨발 제발 찾아와 아우 씨발 칼로 사람 한번도 안 찔러봤잖아요 너네 찔렀으면 씨발 깜빡이 있어야지 왜 여깄어 어? 뭐 씨발 돼지 한마리 갔다 놔갖고 씨발 목 한 번 따라서 못 딸 새끼들이 씨발 뭐 아가리냐는 사람 뭐 연명을 죽인거야? 아 개씨발 뭐 연장 쓸지도 모르니 씨발 병새끼들이 너 ㅈ대 병신아 너 씨발 그 얼굴 어울리는 새끼지 너는 내 징역 강의자네 꽃보자 이 씨발이잖아 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